그런 측면이 있네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진 것 같긴 한데 원장님한테 이걸 여쭤보는 게 낫겠네요 총선 이후에 이게 이른바 지금 한도군파가 형성이 돼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한도군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 생각 유승민 과거 대선 후보의 생각 이런 분들의 생각이 다 각기 다를 거란 말이죠 총선 끝나면 그냥 다 대선을 생각할 텐데 당연하죠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야권이 범야권이 180이나 190이나 이렇게 큰 대승을 거둔다면 지금의 일반적인 평가처럼 그렇다면 200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권은 총선 이후에 어떤 재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누가 주도권을 잡고 갈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정치 구단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예측했던 게 지금까지 다 맞았어요 거의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도군 비대위원장은 살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싸움을 해야 돼요 이해창 전 대표처럼 김영삼 대통령을 받아가지고 총리하면서도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받았다가 그 다음날 또 다 내 책임이다 하고 배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의도 문법을 모르고 서초동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서초동 사투리는 폴더 인사지 딱 수사했다가 총장이 들렸어 다시 해 다시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초동 사투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신이 대통령을 제일 잘하고 있다 이 착각은 검찰총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면 들어야지 의사 의대 정원 2천 명이지 무슨 헛소리야 또 한동훈 그래 내 잘못 없다 그럼 누구 잘못이야 하고 야단 쳤는지 안 쳤는지를 모르지만 그 다음날 한동훈이 다 내 책임이다 딱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이 끝나면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예측을 하는데 민주당은 저항의 DNA가 있고 국민의힘은 순종의 DNA가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줄을 잘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 후 설사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선 전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은 험한 꼴 당한다 만약에 패배하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함은경 후보가 탈당해라 조혜진 후보는 무릎 꿇고 사죄하고 내가 대통령실 사퇴해라 또 함은경도 야단 맞고 맞았겠죠 내가 잘못했다 그렇지만은 패배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든지 버림받을 것이다? 당연하죠 스스로 탈당하게 만들 것이다 사실상에 출당이네 그렇죠 그것이 우리 정치 역사예요 천하에 김영삼도 김대중도 그렇지 모현도 그 길로 갔어요 그런데 정치 백지인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들도 그랬는데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저 착각을 대통령이 변화해야 변해야 나라가 삽니다 총선 이후에 그 책임이 대통령의 출당 한동훈은 그러면 호만골 안 당합니까?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그 비대위원장일 뿐이죠? 떠나간다니까요 떠나간다 떠나간다 아마 변호사 개업할지도 모르지만은 부자이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 안 하고 요학 간다고 했다가 요학도 못 가지 안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서초동 낭인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강연 내용을 상공행위에서 어디에서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유시장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군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디오를 보여주고 장병들한테 정신교육 일환으로 대개는 다 좋는데 가서 자러 가는데 훈련은 안 받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정신교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교재로 사용하려다가 이거 관권선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을 받고 하루 만에 연기를 했어요 조혜진 국민의힘 후보가 지적한 게 맞아요 내각 총사퇴해야 돼요 저것은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런 분이에요 그전에요 유신 때 박정희 전두환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근혜 때도 저 박지원은 예비군 교육장이어서 할아버지도 빨갱이 아버지도 빨갱이 박지원도 빨갱이다 3대 빨갱이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아니 제가 예비군 교육 관계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아닌데 자유민주주의라고 색칠된 그러면서 막 색깔론이 덧씌워진 그런 이상한 비디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짓을 해서 제가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경상도 사천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호적을 진도로 내가 세탁할 수 있느냐 이건 대통령도 못하는 거야 우리 아버님은 독립지사다 내가 근데 그게 예비군 교육에 나왔었다고요? 나왔어 했죠 2000년 6.15 정상회담 특사이기 때문에 북한을 다시 다녔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것은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김관진 국방장관이었어요 아 그 시절에 그 시절 깜짝 놀래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폐기했다고 이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했을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권은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보다도 더 독재 정권이다 대통령을 우상화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행히 군 내부에서 이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폐기한 것은 또 연기했다고 그러는데 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스픽스 스픽스 아니요 plex 스픽스 펜